마사지를 받으면서 편안한 숙면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른들의 요람 바로 마사지 체험 스완을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입니다 가격에 부담 느끼셔서 지금까지 구매하시지 못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연말 초초초초 대박 할인 이벤트 무려 4,000불이나 할인된 3,999불에 드립니다 거기에 따뜻한 번식 조격기 푸스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올 겨울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내주시길 바래요 다른 마사지 체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냥 깊은 정말 편안한 잠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정말 여러분들께 가장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1분에 6번 스윙이 되고요 30분 동안 연속 스윙이 일정하고 리듬감 있게 흔들어줍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밑에 전원 버튼을 그냥 켜시면 돼요 강력하게 스트레칭을 제대로 해주는 마사지거든요 요거 좋아하시잖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 제대로 늘려주기 때문에 기지기만 켜도 좋은데 여러분들 제대로 된 손맛을 느끼는 마사지를 신기술 커플러바디 스캔 장치라고 해서 그냥 목 어깨 등 이 부분은요 한 번에 몇 초 안에 스캔을 해줍니다 정말 빠르네요 여러분 체형 사이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춤형으로 빠르게 스캔해서 여러분들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요 발 쪽 부분 팔 아래쪽은 콜센서가 발 사이즈랑 여기에 맞춰서 떼주기 때문에 제대로 발끝까지 너무 신기하다 제대로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어깨부터 팔 그리고 골반 다리 발까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바디 스캔을 하면서 이 약간 몸들을 정말 느끼게 해주는 에어백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고 지금 뒤에 보면은 4개의 볼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요 목부터 엉덩이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LS 프레임이라서 그런지 롱 프레임 네 정말 진짜 끊임없고 막힘없게 쫙 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4개의 마사지 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이즈가 일단 좀 다르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큼직하고 그리고 이게 4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넓은 면적을 문질러주는데 맞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너무 좋아요 다리와 상체가 126도를 딱 만들어주는 이 상태가 여러분들의 허리와 온 관절에 있는 압력을 분산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산이 되면서 최상의 포지션으로 최고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 엄청난 대박 희소식입니다 와 4,000불이 할인된 3,999분에 드려요 4,000불 할인됐다고요? 여기에 건식 조교기 푸스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6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네 제대로 정말 인체공학자 설계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누워 있어도 몸에 네 무게가 제대로 분산이 돼서 너무 좋아요 무리가 안 가고요 저는 이 정도면 만 불 이상은 당연히 그럼요 정확하게 목부터 어깨 그리고 이렇게 쫙 풀어주는 느낌인데 저는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흔들리는 요람 기능 너무 좋다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흔들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사지 마사지대로 제대로 야무지게 해 주면서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최고의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제작이 돼 있고요 목과 어깨까지 확실하게 푸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팔 부분 팔 부분의 압력이 아까랑은 다르게 확 들어오는데 정말 이 꽉 짜주는 것 같은 맞아요 에어의 그 힘이 여러분들의 몸을 상체를 강제로 지금 제가 지금 강제로 혈액순환 당하고 있어요 오 너무 좋다 기분 좋은 강제적인 온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요 허리랑 골반 부분이요 더 제대로 풀어져요 정말 뭉쳐있던 그런 근육들이 스르르 풀리면서 정말 그냥 숙면에 취하게 되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어? 스피커?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돼 있고 네 선물로 너무나 좋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셀폰으로 연결하셔서 블루투스 연결하셔서 음악 들으시면서 너무 좋은 힐링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힐링 타임 모두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체오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좀 더 특별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3,999불 거기에다가 사은품 푸스팟까지 여기에 무이자 할부가 무려 48개월이나 가능합니다 우와 무료배송 3년워런티 우와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이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문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323-766-1005 323-766-1005 지금 전화하세요